민선 8기 고흥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벌교에서 녹동구간 철도 건설은 가장 눈에 띄는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흥군은 쉽지 않은 사업인 만큼 사전 타당성 조사는 물론 정부와 전라남도, 군민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은 여기에 가칭 고흥우주선 철도 계획을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고흥군과 해남군이 각각 철도망 반영을 추진 중입니다. 고흥군은 이미 지난해 9월 3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에 착수했고 다음 달 신규 사업 건의를 앞두고 최근 전남도와도 업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녹동 신항은 제주도를 오가는 여객선 이연객이 연간 27만 명에 달하고 180만 톤의 화물을 유통하는 물류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더욱더 시급합니다. 부전 목포간 고속전철은 하루 왕복 11회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여유가 있는 일반 차량 4회 중에 2회만 벌교 고흥으로 변경 운행한다면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게 영역팀의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3월에 군민토론회, 5월 여수에서 열리는 철도악기 학술대회에서 타당성과 논리를 공고히 한 다음 올 상반기 안에 전남도를 거쳐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일단 경전선 지선을 연결하면 서울 광주방면 노선 개편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흥 우선 철도가 운행된다면 고흥에서 서울까지의 소요시간이 5시간에서 2시간 50분으로 단축되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우주발사체 산업굴러스트와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것이고. 고흥군이 광주에서 나로도를 잇는 고속도로에 이어 녹동까지 철도 건설을 구체화하면서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효천력 노선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중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광주, 나주,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지를 내일 국토부에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보낼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예타를 중지하고 효천력 경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회신이 없을 경우 예타 중지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이같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엔ン과 lig주시Мレ이프프라우 Ramir forest